우리도 상대가 나이를 얘기할 때 그 나이처럼 안 보이시는데요? 정말 동안이신데요?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45살이라고 한 상대에게 You don't look a day over 35 와 많아 봐서 35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정말 좋아하겠죠 물론 비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어린 나이를 언급하거나 상대의 실제 나이와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오히려 무리수를 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You don't look a day over 35 많아 봤자 35밖에 안 된 것 같아요 You don't look a day over 25 많아 봤자 25밖에 안 된 것 같아요 You made my day 내 하루를 완성시켰을 만큼 덕분에 정말 기분 좋네요 You don't look a day over 3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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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don't look a day over 35